이 구역의 빵신이는 나야 빵쿠션 모음 소영아 그거 알아? 뭐? 집 앞에 빵집 없어진대 그 말을 듣고 미쳐버린 소영이는 빵에 주문을 걸었어요 빵이야 영원하라 영원한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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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쿠션이 되었어요 이게 뭐야? 이건 왜 이렇게 커지고 니네는 조금만 커졌지? 주문이 빠게트에만 집중적으로 먹혔어요 무슨 상관이야 말랑말랑해서 너무 느낌 좋아 아이고 까다 예쁘다 달팽이빵 문어 소세지빵 새우 달걀빵 정말 좋아 정말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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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말랑해 정말 망크니까 망크니까 먹을 수가 없네 어이가 없네 빵쿠션 모음 알간빵 추억 준 프로그램 전 열교 갈까요? cathста 고마워 스페 이케 이케 저희 사 이케 이케 이빨 달걀 이케 에